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욕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나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욕기 21장은 욕과 세 친구들의 대화 사이클의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각 사이클은 욕의 그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돌아가면서 욕에게 말을 하고 그 말에 욕이 각각 대답을 하여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납니다. 두 번째 사이클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해서 각각 대답을 하였고 이제 소발의 그 말에 욕이 대답하면서 21장이 열립니다. 21장이 끝나고 나면 22장부터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합니다. 엘리바스 욕 빌닷 욕 그런데 소발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욕의 독백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선포가 28장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29, 30, 31장에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독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사이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욕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읽은 본문을 우리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읽으면서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했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하는 당부의 말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누가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요?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너희들의 위로가 나에게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뜻인가요? 네,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하기는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나를 위로하러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이클도 그러하였거나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는 나를 위로한다는 거 아니냐? 명분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전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의 위로가 뭔지 내가 지금 이해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들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동사를 두 개를 반복한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먹고 또 먹고 혹은 보고 또 보고 혹은 가고 또 가고 이 어떤 동사의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반복하여 강조하는 뜻인데요. 자세히 들으라 하고 부사 자세히 를 붙이는 것보다는 듣고 들으라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하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들어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너희들은 가만히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진정한 위로다.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욕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먼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먼 발치서부터 욕이 망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면서 티끌을 머리에 쏟아 올리면서 이렇게 욕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욕이 탄식하는 3장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한 것인데요. 동기는 위로입니다. 고난, 슬픔 당한 사람에 대한 위로에 더구나 자식을 열 명이나 다 잃은 그런 사람에 대한 위로의 말입니다. 뭐 흔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욕은 그것도 열 명이나 다 잃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시작한 것인데 아직도 그들은 욕을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듣는다면 사람은 자기의 말을 정말 들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여깁니다. 친구는 누굽니까? 그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동의, 동감해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원수는 누굽니까? 욕이란 이름이 이협, 히브료로 원수란 뜻인데 누가 원수입니까? 네, 듣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주지 않고 대신 자기들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위로의 말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말, 슬픔을 주는 말 아픔을 계속 집어내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욕은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 위로하러 왔다면 그 위로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 뜻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말을 들으라 듣고 들으라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말하겠다 하는 말보다 나를 좀 도와주어서 내가 좀 말 좀 하게 해라 하는 이런 부탁이 훨씬 더 간절하게 오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 내가 말 좀 하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좀 시니컬하다 할지 폐부를 찌르는 말인데요 앞에 위로란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위로하려고 하거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듣고 들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게 하라 나를 말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조롱을 해라 그러니까 앞에 위로란 말이 있고 뒤에 조롱이란 말이 있는데 결국은 요번 그들이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들은 것은 위로가 아니고 조롱이다 너희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천대한 말들을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말하려면 말해라 그것이 조롱이라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번 그 속에서 답답하여 마치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르지적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나의 원망이 사람을 대하여 향하여 하는 것이냐 오늘 제목이 나의 원망이 인데요. 요비 이 3장부터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인데 3장에서 자기 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갖다 붙이고 한마디로 원망 했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발끈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위로라고는 하지만 위로의 동기로 왔긴 하지만 그러나 요비에 대해서 마치 요비 요비 자기들을 상대하여 자기들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한 것처럼 마치 한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아주 가격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망한 바가 없다. 나는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상관없으니 물러나라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내 하나님께 아뢰인 것인데 왜 그걸 곁에서 듣고 너희들이 발끈하는가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되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망은 내가 내 쏟는 이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당에 가셔서 담요를 안고 가서 밤새도록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 소리에 바로 교회당 옆에 주택이 사택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대하여 쏟아 놓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때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그 외에 피곤한 몸에 집에서 잠 좀 충분히 자지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좀 싸워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교회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만 내 속을 아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 내려 부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 나의 원망이 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마치 시편 41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달려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우리 삶으로 그것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의 그 위로라는 명목으로 준 말들이 상처가 되고 조롱이 되어 그런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조급한 것이죠. 이 조급한 심정을 목마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태범 5장 3절에 처럼 심령이 가난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헝그리한 것이죠. thirsty하고 헝그리한 것이죠.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서 주시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것이죠.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오늘 기억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간단하고 가볍게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데 내 마음은 조급하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면 지금 제대로 본다면 그 말이에요. 아직 나를 껍데기만 보고 있지 내 심정과 내 마음을 보는 것 아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뭐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내 중심을 본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한 말이 다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판단이 다 오류였다는 것을 오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입에 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양손을 입에 딱 대고 뭐예요? 그동안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런 내가 이거 한 말을 흘린 말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비 하나님을 만났을 때 38장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그때 요비 하나님께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 같은 심정인데 지금 요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데 내 중심을 알면 놀랄 거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내 중심을 지금 말하니까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을 대고 손을 들어 입을 가려라. 말 좀 그만해라. 그런 뜻이죠.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와 전율 같은 것이죠. 뭘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기억만 해도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으니 내 몸은 불안하고 내 마음은 두려움이 내 몸을 잡았다. 바로 앞에 뭐예요? 조급한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목마르고 또 배고픈 아주 갈급한 그 심령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와 같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가는 3일길 기억하십니까? 출애국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아주 인생이 기뻐졌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셨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사랑하다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그를 시험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내 독자를 데려다가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3일길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3일길은 그야말로 공포와 전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재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불러 불러 살라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가는 길에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묻는 아들 아닙니까 그때 아들아 하나님께서 재물은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당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았죠. 순간순간마다 공포와 전율의 그런 순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돌이키고자 하는 유혹이 강한 거 아니에요. 이제 돌이키면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반자가 되고도 내 아들을 살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계속 꼬리를 무는 삼일길이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욕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 원망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라틴어로 코란데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난 너희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리고 친정한 위로자가 되라 내가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너희들은 입 다물고 그런 말이 지금 21장에서 여기 두 번째 사이클을 마지막 소발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위로는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동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밥 먹자 이러는 친구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고백한 그 시인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늘 위로 이외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해갈하려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계속 목이 더 마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그런 어떤 동정 격려 이것은 바닷물 같은 것이니까 그동안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사실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그 조롱을 받으며 산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사 역과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탄식하고 흘리는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위로를 얻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비교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이 요비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그 원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죠. 요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요바같이 탄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탄식 시편들과 같은 맥락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이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입니다. 모세와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에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으로 달려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지도자를 세워 그를 따라 애급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위로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엎드려 드리는 모든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경험합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먼 데서 와서 티끌을 날리며 같이 울어주던 그 친구들에게서도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목박으신 우리 하나님 이외에 누가 나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진지하게 놓고 고민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장 속 깊은 곳에 인간이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주께서 오셔서 참된 위로와 참된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들은 다 고독합니다. 인생들은 다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다 다 갈급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고 묵상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위로가 되시고 참된 궁유라심과 참된 은혜로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이런 갈급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런 조급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청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